오늘을 살아내는 청춘들에게라는 그것이 있었어요. To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이? 안녕 너무 감미로워서 지금 미칠 것 같아요.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세모입니다. 스물여.. 스물여덟 살인 임세모는 처음이죠? 반갑습니다. 사실 이거를 끝날 때 읽을 줄 몰랐어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보니 역시나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꽤나 잘 살고 있습니다. 좋은 날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사는 건 정답이 없어서 늘 어렵죠? 하지만 정답이 없다는 건 오답도 없는 것이기에 너무 많은 걱정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셔야 해요. 오늘 조금이라도 건강해지셨기를 바랍니다. 늘 고맙습니다. 우리는 잘 산다. 임세모 올림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